자, 고2, 11월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물리학 원이고, 총평은 따로 퀘스트를 올라가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평이하게 출제는 됐지만, 고2의 어떤 수준을 본다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능으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그냥 쉬운 수준, 만점만 1등급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할 거니까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평이한 모의고사입니다. 좀 쉬운 모의고사야 참고하시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수영 선수가 자유나카하는 모습, 다이빙 선수 같은데, 다이빙 선수 A가 자유나카하는 모습인데, 자유나카라고 하면 그냥 물체를 잡고 있다, 딱 놓은, 그런 녀석이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나는 사이클 선수 B가 원형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원형 경로. 방향이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단스키 점프 선수가 폼을 쏜 운동하는 모습이다. 폼을 쏜 운동한다고 했을 때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경우에 얘가 팡 뛰잖아? 공기저항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중력만 받는 거야. 중력만 받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오른쪽 방향으로는 힘이 없고, 아래로만 힘이 나와서 그 방향으로 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항상 합력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중력이 되겠죠? 공기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저항은 운동 방향이 반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기저항력과 중력을 합성하더라도 운동 방향으로 힘이 나오고 쉽지는 않아요. 얘가 무슨 로켓 추진장치를 등에 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고의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은 항상 같은 게 아니야. 같으면 빨라지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는 거거든. 물체를 위로 팍 던졌다고 해봐. 위로 확 던졌어.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초기속력이 있지. 이때 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초거점까지. 그때 합력 방향은 아래 방향이에요. 중력이 운동의 반대쪽이어서 느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관성 때문에 위로 쭉 올라가야 되잖아. 우주공간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여하튼 A의 속력은 일정하냐. A는 빨라지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틀렸고요. B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렇죠? 이렇게 곡속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다. 니은 맞습니다. 니은. C의 장 알짜인 방향은 C의 운동 방향과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운동 방향으로 뭔가 받을 힘이 없어요. 운동 방향은 그냥 관성 때문에 그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힘을 이제 아래쪽으로 받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오른쪽 방향, X 방향은 속력 변화가 없고 Y 방향만 아래쪽으로 빨라지면서 곡선 경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늘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비 고3이잖아. 지금 11월 되면 예비 고3인데 그럼 두 번째, 새로운 교육과정, 교과서가 바뀐 지 두 번째 해의 고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기출 문제가 많지는 않아. 많지 않고 여러분들의 1년 딱 선배들, 그 녀석들이 1년간 본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기출. 물론 그 전에도 공통적으로 범위가 똑같았던 부분들에 대한 기출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여튼 새로운 경향으로 나온 건 1년 동안이야. 그랬을 때 그 1년 동안 1번에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봐 두시기 바란다. 2번 가볼기. 이번 문제는 전자기파. 이것도 늘 나오는 형태입니다. 전자기파의 특징과 그리고 파장에 따라 순서를 배열할 줄 아냐.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해부터 가장 짧은 해까지 순서를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물리는 무조건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리는 이해와 암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무조건 다 막 풀어가지고 사고력만 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파는 배우려면 당연히 물리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의 특징들을 외우고 있는 것도 물리학에서 원하는 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수능 볼 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별거는 없어. 파장이 가장 긴 게 이제 우리가 전파라고 하죠. 라디오 전파라고 해서 AM, FM 또는 TV 전파, 휴대폰 전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가 아니고 전파, 전파. 그리고 사실 뭐 이 마이크로파도 전파 영역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걔들 중에서 이제 위성통신 같은 데 사용하고요. 전자레인지 있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 가열할 때 쓰는 걸 마이크로파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전파라고 부르고 A를 굳이 뭐 무선통신한테 할 때 쓰이는 걸 얘기한다면 RF,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라디오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죠. 이건 적외선. 적외선. 파장이 점점점점점 짧아지거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 녀석은 X선이에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거는 X선 사진 같네. 뼈 사진 찍는 거. X레이니까 이것은 C다. C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는 Q를 측정해서 체온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 Q가 뭐냐라고 했는데 체온을 측정하는 거. 사람 보기에서 열이 나오잖아. 열이 적외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P하고 Q는 C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외울 수 있고 걔들이 용도가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묻는 게 앞으로도 계속 고3이 되었을 때 쭉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거의 빠짐없이 나와요. 점수를 주는 문제지. 절대 틀리면 안 돼. 재밌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100%가 되질 않습니다.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2세이 4개나. 2세이 5개 정도는 caste. 2세이 4개 정도. 2세이 5개 정도를 출손 streak. 감사합니다.